일단 뭐 개의하지 않고 주먹을 날립니다. 원칙 빠른 선수이기 때문에 왜 이바라가 저렇게 터놓으려고 했을까요? 왼손잡이인데 왼손잡이로 싸우지 않고 도토독스 스타일로 싸우는 것인지 그것이 이제 결과론이라면 끝나고 나서 실패인이 그게 아닌가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. 아 지금 초반부터 뭐 안은 못하지 않고 최선은 느낌 되십니다. 그렇습니다. 나 뭐 때려봐라. 너 케어를 시키겠다고. 그러한 의지의 김태씨입니다. 아 정말 어쩔 줄 매는 이발합니다. 이른바 차별난 사람을 저런 거라고 한 얘기가 아닌가. 아 그렇습니다. 뭐 옆구리, 복구, 앞면 가닐 것도 없습니다. 바꾸는 대로. 그렇습니다. 흥분하는 그 이유가 반융거리. 이제 바로 이 정면이죠. 곧 곧 곧. 자 그러나 매치도 좋군요. 이봐라. 우선 뭐 블록킹 커버링 외로 막 치니까요. 저렇게 지금 딱 움켜쥐고 있는 가드 속으로 지금 날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. 자 많이 지쳤어요. 네. 다시 정신이 없어요. 그렇습니다. 정신이 없고요. 1라운드 20초. 과연 견뎌할 수 있을 것인가. 당시도 역시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. 그리고 연습을 많이 했고 새로운 진영에 들어와서는 신질전 해가지고 열심히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. 네. 원진에 들어와서 네. 아 네. 들어갔다 카운트포로 막고. 정. 그려줍니다. 네. 여기서 네. 멈춰야 되는데. 아 그리고 힘을 냅니다. 아 네. 쉽습니다. 아 그렇군요. 노려는 선수죠. 그렇죠. 나이가 벌써 숨을 수 없잖아 아입니까. 일단 주심. 네. 세르비오 레이파. 네. 공 울렸지요. 네. 공이 울리지 않았으면. 아 완전히 쓰러지는 것 같아요. 좀 보세요. 네. 들어갔다 카운트포로 막고. 네. 그렇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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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제 반지에 남겨진구나. 네. 아 큰일 났어 컷. 왼손 왼손. 이제는 뭐 끝내겠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. 네. 그렇죠. 1라운드 내가 너무. 네. 그리고 뒤로 빠지졌으니까. 1라운드 완전히 끝내겠다. 네. 그렇죠. 네. 아. 네. 네. 너무 힘을 많이 얻어서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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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말에 가야 그 염려가 걱정될 것으로 생각이 납니다. 네. 네. 거기서 끝내주지 않으면은 이게 힘이 지금. 그렇죠. 그 떨어져 있는 순간입니다. 네. 네. 그동안 아까도 시켜봤습니다마는 긴게 5라운드였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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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렇게 죽여 낫기의 망정이지. 네. 이렇게 보면 보세요. 네. 당시에 저는 시계 기자였습니다. 저 링사이드 기자 속에서 지금 저걸 지켜보고 있으면서 말이죠. 정돌아 기자들 어떤 기자는요. 네, 다시 박수를 시켰어요. 어떤 기자를 흥분해가지고요. 관중들이 흥분하니까 방송이 뭘 던지는 것이 많았습니다. 그러니까 어느 기자가 전적 양손을 돌면서 흥분을 제시하는 그런 해프닝도 좀 있었거든요. 내일 민지휘의 관중 모습을 보게 되면서 굉장히 긴장되고 흥분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조금 소강상태입니다마는 곤투경기 경기를 보다가 또 이렇게 심장마비를 돌아가시는 분들이죠. 그렇습니다. 창재 기자가 흥분해가지고 관중의 흥분을 제시하는 건 난 처음 봤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 얘기를 두고 다시 완전히 벌려동의 대전을 놓습니다. 바로 앞에는 바라마 사람이었습니다. 그 당시에 WB 회장은 산체스, 고인이 됐죠. 지금 메네벨라의 멘도사가 회장인가봐요. 네, 흥분을 보면 지금 던지는 거 보세요. 저 흥분해서 가는 거죠. 네, 흥분해서. 도와서 가는 거죠. 그때 이제 그 뭐 취재 기자가 그 이유는 여기저씨가 그 뭐 취재 기자가